Hi everyone!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좀 많이 틀리는 도시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이름 같은 거 우리가 영어 보면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스피킹 같은 거 할 때도 회화할 때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과 실제 영어 발음과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요한 도시들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가 그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이 도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울이죠. 서울. 우리 한국의 수도인 서울.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근데 이리 왔다 우리가 서울 이렇게 얘기해 부리면은 여기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서울을 발음을 어떻게 해줄까요? 네. 바로 소우. 소우. 예. 소울로 하지 마시고요. 소우. 이렇게 약간 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울하고 리을은 약하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우. 이렇게 발음하시면 서울의 아주 정확한 발음이 되겠네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서 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I'm from 소우.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어디예요? 토론토죠. 토론토. 자 토론토를 갖다가 물론 토론토라고 발음해도 이건 알아듣습니다. 대부분 다. 그럼 실제 캐나다인들이나 미국인들은 토론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어떻게 발음을 해줄까요? 토론토. 토론토. 예. 라의 강세가 들어가면서 토론토라고 발음을 해줘요. 자 밑에 I'm from 토론토. I'm from 토론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캐나다의 수도. 많은 분들이 캐나다 수도를 갖다가 토론토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캐나다 수도는 토론토가 아니라 오타와입니다. 오타와. 그렇죠? 오타와가 쓰던데. 이것도 이건 특히 우리가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타와는. 우리가 오타와 그러면 진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해줄까요? 아로와. 아로와. 이렇게 아로와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자 그럼 I'm from 아로와. I'm from 아로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여행가기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도시. 파리.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자 파리도 마찬가지죠? 파리 그러시면 안됩니다. 자 발음은 파러스. 파러스. 파러스라고 발음해줍니다. 그래서 I'm from 파러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라고 해주는데요. 모스크바 그러면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우리 마스코. 마스코. 말 강세가 들어가셔서 마스코라고 발음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m from 마스코. 나는 모스크바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죠? 우리 이스라엘에 아주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쟁지역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그죠? 예루살렘. 제가 뭐 우리 영어성경에서도 좀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 그러시면 정말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강세가 조심해주세요. Jerusalem. Jerusalem. 루의 강세가 들어가셔서 Jerusalem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I'm from Jerusalem.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탈리아의 수도. 그죠? 우리가 로마라 그러는데 로마라 그러면 안되고요. 자 발음이 롬. 롬. 롬으로 발음하십니다. 그래서 I'm from Rome. 난 로마에서 왔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우리 베를린이라고 하죠? 베를린. 베를린도 이렇게 베를린으로 하시면 안되요. 그건 독일식 발음이고 영어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로는 자 Berlin. Berlin. 린의 강세가 되어서 Berlin. 이렇게 발음하셔야 베를린이 되겠습니다. I'm from Berl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베를린 추시다 할 때 이게 프람너서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단어 우리 제네바. 그죠? 뭐 국제회의 같은 거 많이 열리는 오스트리아의 도시 제네바. 이것도 제네바 그러시면 뭐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줄까요? Ginevere. Ginevere. 니의 강세가 들어가서 Ginevere. I'm from Geneva. I'm from Geneva. 이렇게 Ginevere라고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한 것이죠. 우리가 나폴리라 그러는데 나폴리는 이탈리아식 명칭이고요. 영어로는 전혀 다른 발음이 되어버립니다. 영어로 이렇게 읽어줘요. 어떻게 읽어주세요? 나폴리를 자 Naples. I'm from Naples. 네이뽀에 가깝습니다. 네이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폴리아의 정확한 영어 발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로마 안에 있는 조그만 도시 교황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티칸 그러는데 바티칸에도 알아 듣더라고 그렇지만 정확한 발음은요. 바티칸이라 자 베리건 베리건 혹은 베리컨이라고 되어져요. 베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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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주셔야 되겠습니다. I'm from 베리건 I'm from 베리건 이렇게 발음해주시고요. 자 또 우리 그죠 우리 많이 놀러가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문화예술도시 우리 비엔나라고 그러는데요. 비엔나라고 하지 마시고요. 애니 무금이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 비엔나 비엔나라고 비엔나라고 바람하셔야 되요. I'm from 비엔나 이렇게 애 강세가 들어갑니다. 비엔나 해주시고요. 자 또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가는 도시 있죠. 체코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 우리 프라하라 그러죠. 프라하 프라도 영어 발음과 완전히 다른 발음입니다. 우리 프라하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어떻게 줄까요? 프라그 프라그 그는 아주 약하게 발음이 돼서 우리가 프라그 프라그 이렇게 그는 약하게 해서 프라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m from 프라그 I'm from 프라그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페인에서 아주 큰 도시죠. 스페인 역시 유명한 올림픽 때 했던 도시 바르셀로나 마르셀로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영어는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자 해볼까요? 마셀라우나 마셀라우나 바르셀로나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I'm from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도시들 발음이니까요. 이런 것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스피킹에도 유리하고 또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셀로나 이런 거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이런 발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